대구를 대표하는 의료기기 전문기업, 세명바이오텍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명바이오텍 어떤 기업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세명바이오텍은 UVB 램프를 특허받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사 램프로서 자외선 조사기를 만들어 생산,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세명바이오텍의 주력 제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당사제품 파노스는 UVB를 조사하여 만성피부질환인 근선, 아토피, 백반, 욕창 등을 치료하는 의료기기입니다. 또한 당사제품은 한 번에 20분씩 조일 수 있게끔 설계하여서 한 번 조이면 0.5나노그람 퍼 밀리니터의 혈중 비타민D 농도를 증가시키는데 이는 1에서 2만 아이유 정도로 세계 유일의 충분하게 비타민D를 생산하는 기기로서 비타민D의 효과인 알레르기 비염, 암, 고르병, 골다운증, 당뇨 등 예방에 효과가 좋습니다. 네, 파노스 정말 다양한 기능이 있는 만큼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요. 국내 시장 반응이 궁금합니다. 당사제품은 현재 한의원, 은리병원, 요양병원, 보건소, 물리치료실 등에 납붕을 하고 있는데 한의원에서는 아토피, 근선, 감기, 성장 등의 치료를 이용하고 요양병원에서는 암, 욕창,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면역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러 기관에서 이용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해외 수출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수출 현황이나 계획이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네, 당사는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계약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기타 동남아시아, 중동국가에 많은 국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총 25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명 바이오텍의 계획과 향후 비전이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가정용 자외선 조사기를 개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서 어른들의 골다공증, 아이들, 임산부, 수유부 등의 비타민 부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모든 가정이 당사의 파노스를 한 대씩 비치하여 햇빛 부족으로 생기는 여러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당사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녀노소 누구나 파노스를 이용하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3명 바이오텍 만나봤습니다.